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민간인 6명이 희생된 창원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1950년 7월에서 8월 창원지역에 살던 민간인 6명이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했다며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